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위원으로 시작된 인연 조은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당신을 만났다는 것이 신기하지만 찾아낸 당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신비로운 일입니다. 한 번도 만난 일 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당신이 기다려준 사람처럼 내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?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 위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생각합니다.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인연들도 많고 많은데 우린 행운하인가 봅니다. 많은 사람들 속에서 찾아낸 당신의 미소는 먼 곳에 있어도 느낄 수가 있고 이제 함께 가는 길 위에서 나란히 걸어가는 연습으로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합니다. 언제나 먼 발치의 그리움으로 내 눈 속에 다 담을 수 없었던 그리움이 내 앞에 있어 이제까지 그 누구에게도 볼 수 없었던 나를 드러내놓고 당신 사랑하기를 다하겠습니다. 언젠가는 힘이 다해 내 손으로 당신을 이끌어 줄 수가 없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따로따로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있다면 지금의 당신을 그대로 기억하며 죽을 때까지 정을 규료하며 지내고 싶습니다.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.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는 시간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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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